메르세데스 벤츠 SL는 다임너 에이지가 제조해 메르세데스 벤츠로 판매하는 승용차이다. 한때 로드스터 이외의 쿠페도 있었으나 현재는 로드스터만 생산된다. 세계적으로 2인승 로드스터의 최고봉에 자리잡은 차종으로 아래급에는 SLK가 있다. 차명인 SL은 독일어로 스포트레이치 영어로 스포트라이트웨이트의 약자이다. 1세대는 1952년에 르망 24시간 레고 레이스를 재패한 300SL을 바탕으로 경량 쿠페와 로드스터로 발전했다. 그러나 2세대부터는 고급차로서의 성격을 내세워 호화성과 쾌적성을 중시하는 컨셉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메르세데스 벤츠의 차종 중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1세대부터 6세대까지 일관되게 후륜구동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메르세데스 벤츠가 자체 개발한 전자식 사륜구동 방식인 사메틱은 적용되지 않는다. 메르세데스 벤츠 W198 정측면 메르세데스 벤츠 W198 후측면 300SL은 원래 프로토타입 레이싱카로 개발되었다. 300SL을 시판할 예정은 없었지만 뉴욕의 수입 딜러였던 맥스호프만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요를 예상해 다인너에이지를 설득했다. 양산영은 1954년에 개최된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첫 선을 보였고 연가판인 190SL도 동시에 발표되었다. 걸윙 도어를 가진 쿠페는 당시 6,820달러라는 높은 가격을 지닌 인기 차종이다. 1957년에 쿠페는 생산이 종료되었고 이후 로드스터로 이행되었다. 운전자 대부분이 사고로 사망해 과부 제조기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이 주어지기도 했다. 레이싱카이기 때문에 가혹한 서킷 주행을 전제하여 차체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프레임을 적용하였는데 양산영으로 개발될 때 이 설계 방식을 유지해서는 일반적인 차 문을 사용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기존 방식의 문을 설치하면 재설계를 해야 하고 재설계는 차량 성격의 상당 부분을 바꾸는 추가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개발진들의 고민을 가중시켰다. 결국 고민하던 개발진은 갈매기의 날개처럼 열리는 방식의 걸윙 도어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역으로 이 차의 인기를 높이는 비결이 되었다. 걸윙 도어가 적용된 차종은 1901, 300L 로드스터 및 300L 거링 등 3가지였다. 2010년에 출시된 sls amg는 이 디자인을 바탕으로 하였다. 메르세데스 벤츠 w113 정측면 메르세데스 벤츠 w113 후측면 300SL 과 190SL 에 이어 1963년에 개최된 제네바 모터쇼에서 230SL 이 선보였다. 4단 자동 변속기와 파워 스티어링이 마련되어 있었다. 생산기간은 1963년부터 1971년까지로 전기형은 s클래스 후기형은 s클래스 플랫폼으로 만들었으며 역대 sl 중에서는 가장 짧다. 지붕의 중앙이 좌우보다 낮게 휜 형상의 파고다 루프 디자인이 특징이다. 지금의 sl위 이미지는 이 세대부터 확립되다시피 했다. 메르세데스 벤츠 r107 정측면 메르세데스 벤츠 r107 후측면 생산기간은 1972년부터 1989년까지로 s클래스 플랫폼으로 만들었으며 역대 sl 중에서는 가장 장수했다. 그리고 그만큼 생산대수도 많아 모두 30만 175대가 생산되었다. 그 중 sl은 23만 7287대 slc는 6만 2888대였다. 특유의 홈이 파진 브레이크 등은 흙탕물이나 악천후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만들어져 당시 메르세데스 벤츠의 직징이 되기도 했다. 1981년에 s클래스 쿠페이 출시되어 쿠페인 slc는 단종되었다. 메르세데스 벤츠 sl 정측면 메르세데스 벤츠 sl 후측면 전기형은 s클래스 후기형은 s클래스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만들어졌다. 전복시 위험 방지를 위해 일정 속도 이상에서 자동으로 일어나 탑승자를 보호하는 롤바가 장착되었고 전동식 소프트탑이 적용되었다. 1994년부터는 세자리수 플러스 명칭에서 명칭 플러스 세자리수로 바뀐 트립명이 붙기 시작한다. sl73amg는 525마력 v12 7.3l 엔진이 장착되었는데 1995년과 1998년부터 2001년에 걸쳐 모두 85대가 생산되었다. 대부분의 스포츠카용 엔진 라인업이 최대 6.0l 초반인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7.0l급의 엔진이 나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 엔진은 현재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쓰이지 않고 그 대신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란보르기니를 거친 엔지니어 호라치오 파가니가 1992년에 세운 이탈리아의 수제 슈퍼카 제조업체인 파가니에 공급되고 있다. 파가니의 차종 중 존다에 이 엔진이 개량을 거쳐 장착되고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 sl 정측면 메르세데스 벤츠 sl 후측면 2002년에 선보였다. 소프트탑 대신 바리오루프라고 불리는 전동식 하드탑이 탑재되어 sl이 상징이 되기 시작했다. 전동식 하드탑이 적용되어 정숙성과 안전성이 높아졌고 2006년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쳤다. 2008년에 또 한 번 페이스리프트를 거쳐 트윈 원형 헤드램프를 버리고 헤드레스트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에어스카프가 적용되었다. 트윈 원형 헤드램프를 버린 때부터 대한민국에는 오직 sl63amg만 들어오기 시작했다. 메르세데스 벤츠 sl65amg 블랙 시리즈 후측면 메르세데스 벤츠 sl65amg 블랙 시리즈 정측면 서킷 주행을 전제로 한 새로운 차종을 제작한 것이 바로 sl65amg 블랙 시리즈이다. 이미 괴물인 sl65amg를 성능 강화판으로 곳곳에 카본 파이버를 사용해 기존 sl65amg에 비해 무게를 250kg가량 줄였고 고속주행의 안정성을 위한 고성능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운 포스를 늘리기 위해 시속 120km가 되면 트렁크 위쪽에 가변 스포일러가 자동으로 일어서게 되고 냉각을 위한 대형 벤트가 여기저기 뚫려 있다. 고속주행의 안정성을 위해 극적인 크기의 오버헨더가 장착되어 있다. 이러한 튜닝으로 인해 기존의 로드스터에서 그냥 쿠페로 변하게 되었다. 메르세데스 벤츠 sl 정측면 메르세데스 벤츠 sl 후측면 2012년에 출시되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양산차로는 처음으로 100% 알루미늄 바디를 가져 5세대보다 100kg 이상 줄인 경량화를 실현했다. 액티브 바디 컨트롤 기반의 amg 스포츠 서스펜션은 속도, 선의 속도, 조향각 등을 계산해 각 휠의 하중 배분을 제어해 측풍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한다. 대한민국에는 537마력 v8 5.5 l 가솔린 터보 엔진과 7단 멀티클러치 자동변속기가 달린 sl63 amg위 최고속도는 무려 시속 300km이며, 2014년 10월부터 333마력 v6 3.0 l 가솔린 터보 엔진이 적용된 sl400도 추가되었다. 2016년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쳐 sl400이 우선 수입되며 367마력으로 향상되었다. 메르세데스 amg 가 s클래스 쿠페 카브리올레을 sl로 통합시킨다. 하드톱에서 소프트탑으로 변경되고 amg gtv 플랫폼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28일에 amg sl55 4MATIC 플러스하고 63 4MATIC 플러스가 온라인으로 공개되었다. 소프트탑이 열고 닫히는데 10초밖에 안 걸리며, 시속 60km 이하에서도 소프트탑을 열고 닫을 수 있다. 2세대부터는 amg 단일 트림으로만 출시될 것 같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